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맥을 못추는 사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11월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하며 최신 주연산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 폴더블 화면을 탑재한 이들 신제품을 앞세워 중국과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출격하고 있어 그 비추가 주목됩니다. 첫 주자는 샤오미이며 가성비의 샤오미에서 고급화로 전략을 수정하여 삼성전자 및 애플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며 샤오미는 11월 1일 고급 스마트폰 레드미 노트 12 익스플로러를 중국에 선보였습니다. 샤오미는 210W 급속 충전에 대응하는 전용 충전기와 케이블을 레드미 노트 12 익스플로러 구매자에게 기본 제공합니다. 이런 부문은 삼성전자도 배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문 충전기를 애플처럼 뺏어 주는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플이 충전기 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삼성전자가 뺐을 때의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소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웨이가 매각한 아나아는 SNS 웨이버의 기업 계정에 11월 23일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매직 VS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아나는 이 제품을 중국에서 먼저 판매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보도 11월 23일 발표회를 열고 고급 스마트폰 X90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최고급형인 X90 프로 X90는 퀄컴의 최신 주연산 장치인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가장 먼저 탑재한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비보는 X90 프로에 사진 전용 연산 장치는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크고 성능이 우수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와 아나, 비보의 신제품은 모두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며 대형 이미지 센서와 고성능 카메라, 홀더블 화면과 최신 주연산 장치 등을 각각 탑재해 그 위상을 마케킹화합니다. 중국 제조사들은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의 아나가 특히 적극 나사며 레이지인 샤오미 창업자 역시 3년 안에 애플을 넘어서는 스마트폰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보 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을 동남아, 신흥 시장과 유럽 주요 국가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하나만 스마트폰의 위상을 날리지만 엑시노스의 처참한 시장 환경과 굳이 애플을 따라하지 않아도 돼 고급폰에서의 애플 따라하기 전략 즉 gos 문제로 엑시노스를 버릴 것이 아니라 좀 더 고급화하는 전략과 틱톡이나 유튜브 동영상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아주 출중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동영상 촬영기로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아주 출중합니다. 동영상 전문 촬영기보다도 훌륭하니 이 부문은 삼성이 유지하고 돋보이게 해야 할 부문이며 굳이 s21부터 sd카드를 없애거나 충전기를 빼는 애플을 따라하기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sd카드는 애플이 없는 삼성전자의 장점인데 굳이 없애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물론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로의 이전하는 사진도 있지만 대용량의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강점이며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력 또한 아주 좋을텐데 왜 애플 따라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급의 위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만 잘 만든다면 중국 제품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제품을 수억대 조립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애플보다 좋은 것은 더 넣는다고 소비자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더 잘하는 것이 제품 장사인데 너무 똑똑한 개발자들의 이야기가 스마트폰의 좋은 기능을 산으로 가게 하는 듯합니다. 개발자들처럼 똑똑한 연구자들은 클라우드에 넣는게 중요한지 몰라도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굳이 클라우드가 아니라 현재 제품에 탑재되는 것을 원할지 모릅니다. 1TB 메모리도 이어 콰소 이미지 센서 등 모든 것을 다 투입해야 합니다. 말로만 나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은 다 투입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